뭐야 여기 앞에 봐봐 뭐야 이거 꽉 잡어 꽉 잡어 이거 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와 대박! 나 죽는다 게임이 죽는 게 없어 이게 무슨 놀이기구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휴먼 폴플레 오늘 우리 투원 친구들과 다시 모였어요 안녕 얘들아 안녕 유튜브 친구들 내 이름은 채용자 動amp 수보틴 것들 나들 침문등이라고 해 pole 이게 약간 중급풍인 거 같지? 작년 신년에 나온 맵인 것 같은데 어 저기 해송 cylind torment 있어요 님들 어?! 나도 팔래 우와 저거 안 탔어요! 나 봐봐! 야 그거 타는 거 맞아? 탄 거야! 매달린 거야! 나 탔다! 이거 탄 건가? 우리 놀이기구 꼭 이렇게 타야 돼?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느려! 아 이상해! 하나도 안 즐거워! 놀이기구인데! 어! 여기 관람차도 있어요! 님들 관람차 타실? 관람차 타실? 오케이 오케이! 고고 고고! 이거 설마 분리돼서 날라가지 않겠지? 아니요 분리돼서 날라가진 않겠지? 같이 타! 같이 타! 두 명씩 다 두 명씩! 잠시만! 잠시만! 지모닭 같이 타자! 오! 여기 바로 들어올 수 있어!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안 누웠어!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지모닭! 안 돼!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올라와봐! 올라와봐! 야 나까지 뒤집히고 있어! 빨리 놔! 나도 죽는다! 아! 나도 죽는다! 맘맘매야! 아 나 이거 너무 궁금한데! 우리만 재난 영화야! 우리 이거 타보자! 어? 뭐야? 귀엽다! 열차야 열차! 쟤마 내가 이걸 누르고 탈 수 있을까? 나 완벽하게 탔어! 손잡이 꽉 잡아 손잡이 잡아 왜 안가 야야야야야 쥐야 역방향이네 오 대박 오 뭐야 이거 죽는거 아니야? 오 뭐야 대박 와 이거 맵 진짜 잘 만들었다 오 야 잠깐만 떨어질거 같아 떨어질거 같아 어 붙잡아 오와아아아 오빠아 아니 무슨 옆으로 하하하하하하 뭐야 뭐야 이거 오 야 이거 꽉 잡아 통장은 무슨 운동하고 있네 하하하하하 통장님 저거 뭐야 통장님 저거 다 넘어왔어 나 이거 야 네데또 어떡해 네데또 어떡해 어 이제 떠무지는거야? 우와 대박 야 재홍장 재홍장 가려서 안보여 하하하하 한바퀴 돈다 와 야 한바퀴 돈다 오 나 죽는다 게임이 죽는게 없어 역하대로 넘어왔어 이게 뭐냐고 이게 무슨 놀이기구야 쾌 draw 잘 못들어가줘 차례 못들어가줘 shameless 자이어 줘 정현아 제가 잡아줄께 tattoos anyone 어어아악! 와 야 빨리! 팀원이 할 사람 immedi지... 다 팀個픎 보면 vol 내가 팀금 Geschäft되기 전에 팀원이 타고 ooh 마무리 left 아저씨가 운전하는 자세로 아 다시 탔다 맘마 으아악 와! 이만 베델이터 바로 하차하는데? 나와! 나와! 아! 치부들! 내 자리 덤부지 말라고! 으아악! 아니 빡뎅! 아니 베델이터 베델이터 최웅차 발 잡고 있어 베델이터! 빡뎅! 한우 나와! 놓지마 놓지마 꽉 잡어 한우 дав 주여 베델이터 불렸으니까 샤워 한번 해 주고 아 샤워도 꽁짜로 시켜주네 너도 이렇게 타고 있다고 하다! 아 sensation 어! 떨어졌다 뭐야 저거 야 지금 뭘 보고있는 거야 완전히 아니 잠시만 등이 아니라니까 그게 여러분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여기 뭐 있어? 중요한 점 너무 웃겨 이번엔 재밌네 대기실 일하는 점 너무 웃겨 진짜 이게 본 게임이 아니라고요 이게? 대기실이래요 근데 그냥 대기실 일요 오오오 어깨동무 형님 아무리 제가 좋다지만 손 좀 놔주실래요? 우리 놀이공원 데이트네 가자 가자 나 왜 디보로 나 왜 디보로 가자 가자 손잡아 손잡아 야 내 바지까랑이를 잡으시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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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저래 뭘 하고 있는 거야 나 몸이 쪘어 어 나 큰일 났어 머리가 쪘어 나 이거 오 됐다 됐다 버려 버려 저 사람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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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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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로 와보세요 어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여기 지금 우리 다 올라왔거든 우리 기다리래 여기 여기 그거 야 너네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내 몸을 잡아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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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올라가 올라가 가자 가자 안녕 안녕 우와 아니 너무 무거운데 뭐야 여러분 일로 가시면 축제가 있어요 축제가 노점이랑 이런게 있어 따로 신기해하지 너무 예쁘다 왠지 여기 음식을 먹으면 별주로 변할 것 같은데 어 황제리 일로 와봐 황제리 일로 와봐 어 여기 모닥불이 있어 이거 이거 크고 아름다... 어 이거 불 붙일 수 있나? 응 응 근데 여기 속상들 이거 안 맞나? 어? 어? 봤어? 님들 이거 진출이다 와! 어 깜짝이야 레알 나 볼래요 볼래요 우와 여기 여기 봐라 와 흠맞네 오 오 오 오 오 우와 우와 대박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써야됐네 우와 와 이거 맵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족슈요 우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12지신 동상이 여기있네 야 이거 저기에다 꽂으면 뭔일 나나본데 어 그러니까 뭐 그러게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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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로비 탐방하는 데만도 지금 컨텐츠 하나 뽑겠는데 이거 근데 순서대로 넣어야 돼 순서대로 자축인묘 진상우서우미 신뉴스레 뒤옆에 오! 오! 아 이게 꼬마지는구나! 저렇게 두 개 모자라 두 개 모자라 아 시원하다 얘들아 갑자기 흩어져서 두 개 찾자 용 찾았어 원숭이만 찾으면 돼 원숭이 아마 이쪽에 있는 듯 내가 가져올게 아 저기 갔다 왔구나 패러글라이딩 응 패러글라이딩? 나도 해볼래 쿨이 형이랑 같이 매달려가지고 얘들아 던질게 뭔데? 어디? 여기에선 즐길 수 있겠지 아 오케이 굿 으으拉 troll 또 사라져 저거 어딨어 떨어졌어? 다시 위로 달라야겠네 그러면 자 레델이터 혼자 타봐요 위험한 자세 네 이거 가져갈게요 타고가라고? 어 오케이 타 오 뭐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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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타면 낳으라 형 이거 그러네 나도 타야지 이곳에 온다 여기 타져 아 놀week 나 안타져 later 이거 일단 밑에로 떨궈놓겠음.. 나 이미 타봤으니까 내가 그거를 전혀가 digamos 어 쟤 던졌어. 저 밑에 떨궈놓을게요 이거. 잡아! 잘 잡고! 점프해! 오 그치! 간다 간다 간다. 진짜 폼 안 난다. 폼은 안 나는데 재밌어.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나 왜 리스폰 안 돼. 안 돼! 어떻게 살아냐. 리스폰 안 돼 형. 어 뭐야. 오 야 시비지. 속상 완성했더니. 와 분수 나와. 대박. 어 야 야 저 저 저 뒤에 건물. 뭐야 뭐야 어디 어디 어디. 중앙 건물. 오 오 오 아 저 뭐야. 난 내려가야겠어. 건물이 위로 올라가서. 어 맞네 궁이 더 높아졌네. 입구가 생겼어. 아 우와. 뭐야 여기가 맨까비. 저 안에 사당 있어. 여기 양초 있는데 불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래 저래. 절해 저래. 무릎에 쏴 무릎을. 나처럼. 아 어떡해. 오 오 오 양쪽에. 아jar. 나 똥꼬 지짐이 당했어 우리 기다리는 거 개운다 여기 버튼 있어 버튼! 이 위에 종을 올린다 떨어졌어 이거 어디 갔다 놔야 될 것 같은데 어 맞는 것 같다 여의주 맞는 것 같아 아니 여기 그림에도 여의주가 그려져 있는 거지 용 두 마리 사이 용을 찾아야겠네 우리 그거 같은데 저 열차 타고 저기 맨 위쪽 저기 저기에 내려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단순히 그냥 놀잇거리가 아니라 퍼즐이 있네 아니 뭐야 이거? 에이징 퀄리티 너무 높은데? 와 진짜 미쳤다 자 열차 타고 목숨 걸고 가보자 또 저 위에 갈 때 내려야 돼 너네 알았지? 어 심호등은 목숨 걸고 잘 붙잡고 있고 여의주 제가 확실히 오빠라겠습니다! 자세가 정상이 아니야 야 여의주 여의주 빠트리면 안 된다잉 여의주 빠트리면 끝난다잉 여의주가 생각보다 무거운가봐 허리해 얘들아 우리 이제 내릴 준비해야 돼 가능해 그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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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는 방법이 이게 맞겠지 근데 거기 내릴 수는 있어? 여기 벽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벽타기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어 가봐 가봐 여의주를 가진 상태로는 절대 못 가겠는데 그러면은 거기가 아닌 거 같으니까 일단 거기 맵 갈 수 있으면 가서 구경 좀 해보고 용 있나 봐봐 어 버튼 버튼이 어 나 또 튕겼어 아 어 안 돼 아 나 여기 물에 닿으면 튕기네 아이엠 맘맘 최대한 빠르게 하자 이거 지금 동상 빨리 꼽고 나 이거 버튼 누르러 갈라고 무슨 버튼이요? 아 그 롤러코스터 거기 꼭대기에 뭐 버튼이 있었어요? 예예예 위에 있는 땅에 버튼 누르는 게 있었는데 뭐 누르면은 입구가 열리나 싶어서 아 약간 이런 시리즈나 정신맵 나와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여기 위에 있는 땅 버튼 누르니까 빨갛게 불 들어온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열차 오면 멈추지 않을까 싶고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롤러코스터 앞에 여의주를 콧는 데가 있대 야 롤러코스터 얼굴이 용이지 아니 용이였어요 나 물고기인 줄 알았어 생선이라는데 생선인데 롤러코스터 왜 안오? 그 메데터가 그 버튼 눌렀는데 그 버튼이 열차 부르는 버튼인가 보다 어 미친 설마 이건가 야 고겨 아 이거네 뭐가 바뀌었어? 이거 이거 버튼 색깔이 맞췄어 어 방금 버튼으로 바뀌었어 아 그러네 어 선다 선다 여기 어 거기 섰어? 그리고 머리가 용으로 바뀌었어 아 대박 위에 열차 잘 보면 머리가 용이 어 용으로 바뀌었어 모시러 갑니다잉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아 중독 설화에 잉어가 어디 꽂는 곳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얘들아 나 불안하니까 난 안 탈래 나 또 물들어갔다가 또 튕길거 아니 근데 같이 이미 여기 요소 다 봤으니까 튕겨도 돼 튕기면 또 타면 되지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왜 세 번이야 뭐야 올라가면 변하나봐 잘 갔다와 얘들아 또 튕길거 같아 잘 갔다와 멀리서 구경해야지 딱 저기 꼭대기 도착하면은 대가리가 용으로 바뀌어 언제 대가리가 바뀌는지 보자 그니까 여기 피해서 바뀌나 봐 여기 막 불이펙트 나오면서 바뀌어? 근데 그건 아까도 그랬던 거 같아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렇지 어 여기 근데 입구가 달라지지 않았어? 입구 열렸어요 열렸어요 입구 여러분 이거 롤러코스터가 조금 빨개 아 조금 빨개졌대 빨라진 게 맞대요 오 F8 누르다 아 저렇게 바뀌는구나 어 F8 누르니까 자유시견되네 아 저건 처음부터 그래봤는데 흉머리를 바꿨어 어 여기 올라와서 뭔가 있나 딴게 또? 님들 F8 누르기 찾으실더니 아 저렇게 멈추는구나 이제 내려봐 주먹은 내려 주먹은 내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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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게 순서가 얘들아 지금 보니까 안 돼여여여 하하하하하하 왜 못 내려 하하하하하하 아아! 나 시보가! 아아! 내 욕자세! 이게 순서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의주를 얻고 꼽고 황금버튼으로 바뀐 다음에 저기에 세워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건데 매드웨터가 억지로 내려서 버튼을 누른 거야.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뭐지? 나 방금 뭐 이상한 거 본 거 같은데? 팔이 막 늘어났는데? 너희들이 너무 세게 잡고 있어가지고 손사리가 됐어 애가. F8 누르고 보러 가면 돼. 아 물에 들어가면 이거로 변하네. 그래도 물에 들어가는구나. 아 그게 변신하면서 내가 튕겼네. 짤 만져서 못 올라옴! 뭐야 이거 탈선했는데요 님들? 아니 개만 게임 이거 왜 이렇게 버그가 많아. 오늘도 버그등 해버렸어. 아니 야 왜 그래 열차가 무서워. 이거 슈피하는 이거로 변했다니까요 이거? 이 상태가 왜 이래 이걸 또 기억 못 하고 있겠다는 그 겨련한 의지 진짜 대단하다 너네. 아 카트 하나 남아있는 부분 봐보세요. 오 야 간다 간다. 각인 간다. 오 간다 간다. 플레인님 이거 F8번 누르면 자유시점 해가지고 어디든지 볼 수 있어. 오 오 그렇구나. 이거 가고 있는 원리를 찾은 거 같아. 지금 생선이 약간 그거 하고 있거든. 애벌레처럼 기어감. 난 저 위 한번 볼까? 이렇게 올라와서 아 여기가 열차 부르는 데고 이제 여기야? 아 이 위가 이렇게 생겼다. 어 궁이 있네. 개 흔들려. 이 안에도 궁이 있고 어? 아 막혔어 여기서. 야 잠깐만 여기 뭐가 있네.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네. 여기 꼭대기에 8개로 있어. 꼭대기에 뭐 있다니까. 궁 같은 게 있다니까. 이거 다시 리캠하고 다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 거의 그래야 될 수준인데? 야야야 거의 낑겨가지고 움직이지도 않네. 아 여기 퍼즐이 진짜 많네. 또 리캠? 아니야 이제 봄캠 가자. 어 이제 봄캠 가자. 그럴까요? 저거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한 번 재도전 해보고. 오케이 본편 갑시다. 새로운 DLC 서멀 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유. 새로 추가된 맵. 서런이네. 어 그 얼음 맵이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네. 이쪽에 뭔가 있는 거 같은데. 되게 되게 저거네. 조난된 상황 같네. 어 약간 진짜 좀 그렇다. 뭐도 막지? 아 이거 길만 들어야 돼. 어 어 들고 가자. 아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이거? 이걸로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걸로 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덜렁다크. 덜렁다크. 잘 꺼꺼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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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진정 진정. 문 치워줄게. 떨어졌어? 네 됐다. 아이고. 아니 이거 들고 있는 저를 바깥으로 밀어버리면 어떡해요. 흐흐흫흐흐흫흫흐흫. 미안 미안. 힘이 너무 좋았다. 네 extra. 우리 맵을 탐색하자. 저 가지고 나올 수 있고. 아 여기로 갖고 와야되네. 아! 여긴 해요 지금들. 안아 여기예요. 거기에다가 길을 놔야돼. 몸통갈비. 된거 같지? 고정. 오 이씨. 分이용 分이용 올려야돼 반대쪽에 잠깐만 제가 반대쪽 가도 붙잡을게 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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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오우 오오 어 잡았 잡았냐? 잡았어요 됐다 됐다 오케이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 좀 딱딱 걸터야돼 어 됐다됐다 됐다 됐다 가자 갑시다 오reu 최훈장 버려 최훈장 버려 버리려다 버려질 뻥 자 여기가 미끄럽네 ㅎㅎㅎ 깜짝 놀랐어 오케이 자 이번 맵은 과연 무엇이 기다릴지 우왕 광이 더 저 지금 왤케 아슬하게 이거 강 얼어있는 거 같아 뭔가 생긴 데가 나 한번 내려가볼게 어? 내려가지네 얼었네 와 대박 진짜 얼었네 짱 신기해 근데 미끄러워 짐 여기 여기 뭔가 당기는 게 있거든요 제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잘 잡아봐 파이팅! 아 그렇게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 같은데 흔들어가지고 친구들 나 머리 좀 머리 잡아줘 머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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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히실 분 도와드리 오 오셨다 오 여기 집이 있다 마시멜로 구워먹기 아니 그거는 머리를 구워먹을 것 같은데요 오 따뜻한데 그거 따뜻한거 맞아? 천만원도 채고 올게요 어? 그거 기둥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빼봐 오니? 뭐지? 얘들아 이거 이거 빈들아 여기 마시멜로 굽는 중 어 뭐야? 빈들아 여기 나도 왜 마시멜로 굽는 중 아니 개웃기네? 아니 마시멜로 굽혀서 굽는 중 뭐해 풍자님 우리 둘끼리 당겨볼까요? 어? 아 요거 그거네 아니야 요거 일로 와봐 아 불이네 이거 어 이거 아까 거기서 불 붙여와야 될 듯? 우리 걷는 거 똑같네 아아 성장님 일로 와보세요 저기 나무 판대기 그거 꽂아먹는 그거 있었잖음 성장님이 그 마시멜로 꽂아야지 할 때 썼던 거 그것다가 불 붙여오는 거네 아 그러네 아 우와 잘했어요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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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가는 중 가져가는 중 여기서 옮겨 붙이면 안 되나? 이거 담배 같다 담배 야 그거 한 번 비면 바로 그냥 인생 하직 하겠는데? 아니 혼자 붙이자 오답불에 붙여봐 어 붙네 오 좋아 좋아 이제 얼음이 녹겠지? 어 오답불에 붙네 하나만 붙이면 되겠다 그러면 어 뭐야 플레임 진짜 플레임 만들기 근데 이거 쭉 미끄러지면 안 됨 플레임 만들기 아 이거 내려가지는구나 으아 플레임 진짜 플레임 만들기 하지마 이씨 양 뭐이다 Ao they make the big 오 마을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한 것들이 많아 보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여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기 밑에 뭐 올려야 되는 거 있어요 오호 형님 돌리고 있어 오 Birmingham Herman 여기 타서 여기 반대쪽으로 넘어가 오오오오오오 미ンダ 내가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어 뭐가 있다 점프 다이엇 around 지뢰대 있다 지뢰대 지뢰대 개만은 4개만 있음 이거 하나씩 챙기죠 이거? 열어 빨리 어 이거 아마 걸고 넘어가는거일거 같은데 옛날 스테이지중에 이거 쓰는 어 맞아맞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빼느냐 여기 밑에는 뭐야? 내려가는거 아니야? 내려가는거네 똑똑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켰다 열리네 아 깜짝아 자 나왔어 이제 어떻게 해 잠시만 잠시만 아아 뭐야 이걸로 문 여는거 아닌가 눈굴려 굴려 굴려 손으로도 굴릴 수 있지 않으면 굳이 그걸 해야되요 뭔데 이거 눈? 눈 이거 굴려가지고 넘어가야돼? 안돼 안돼 그쪽 아니야 나 걸렸어 나 걸렸다고 이거 내가 걷는거 아니야? 아니 오빠가 밀어서 걸고 걸어줘 아 걔네를 이거 도르래 위에 올려야됨 그거 아 그러네 그 다음에 여기 굴리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굴리는거네 제가 도르래를 조작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가 가 가 가 와 진짜 커졌다 굴려 굴려 너 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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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나왔다 거의 나왔다 아 이 홍자 손잡았어 아 올렸다 올렸다 어 올려 올려 다시 올려 와 나 여깄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내렸다 아 아 지가 길 보고 여기로 굴리면 어디 여기로 굴리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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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막 확 이럴 줄 알았는데 황불이 내면서 열릴 줄 알았는데 아니 잠깐만 가볼까나?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지렛대 들고 가죠 우리 하나씩 들어가보자 어? 아니 왜 문을 열지를 못해 자 들어가 들어가 아니 근데 궁금한게 이 지렛대는 왜 있는거지? 아 이거 혼자서 할 땐 필요한거 아니에요? 도르래 굴리거나 그런거 할 때 아~~ 그런거? 그런거치곤 4개나 있는데 이거 저희가 여러명이니까 4개 줬나보 아니에요 아니 우리 뭐 뭐라는줄 알아? 마을 털고있는 트레저헌터다니래 말그대로 트레저헌터네 어 뭐야 이거 이게 끝이야? 아무것도 없네 어 저거에 아무것도 없어 경험상 휴먼폴플렛에 의미없는 구조물은 없을텐데 진짜 장식인가? 그 많던데? 내가 가는데마다 쓸질데기 없던데? 아플 오케이 그런걸로 여기가 산업지대야 산업지대 우와 드릴이다 감자 우와 저기 감자있다 감자 드릴은 지바를 뚫을 드릴이다 여기 방원도요? 여기 보새 여기 알감자 밤 휴게소인가보 알감자이 아 귀여워 알감자 뭐야 와야 금이야? 어 그런가봐 금강석인거 같은데? 저거 좋아 우리의 목적을 찾았다 훔쳐서 떠나도록 하지 오케이 트레저헌터 다음차 다음차 하나 더 놓칠수 없어 하나 더 더 얼굴봐 진짜 범죄상이다 저기 얘들아 이거 좀 집어줘 이거 야야야야야야 이거 노란색 아 알겠어 알게 님벨 여기 위로 올라와 보셈 여기로 전선 가져와야됨 여기 2층으로 어 가져갈게 그 반대손을 놔 어 그래 아 그렇구나 그게 똑똑한데 오빠 신체 마스터구나 미쳤어? 잊지맞았던 뭐야 어 여기도 있다 여기 전선 어 여기 금 금 아이 뭐야 금 아니잖아 전선 있어 전선 전선은 근데 금정도는 돼야 우리가 모험하는 맛이 나지 우리는 트레저헌터단 트레저헌터단 전 내니저님이 들으시면 좋아하겠네 상자랑 이거랑 가지고 올라가자 아 이거 리프트구나 아 금은? 금은 필요없어? 금은 일단 우리가 가져갈 거니까 금은 지금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 지금 금이 세 덩이밖에 없잖아 한 명은 죽여야되거든 어? 저기 한 명이 있다 지문도가 어때 쟤는 죽이자 왜? 버튼 눌려? 안 눌려 전력이 안 들어가 아 아 나 지금 혼자서도 할 일하는 중 지렛대로 열 수 있을 것 같아 구원에 상자를 가지고 반대편으로 내려가야되네 님들이 안 보는 곳에서 엄청난 대활약을 하고 있어 상자 아 천재인데 너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하고 열어 뭐야 전선 여기 있어요 님들 여러분 전선 여기 있고 저기 위에 초록색깔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위에 초록색깔이 하나 있는데 저거 어떻게 가져오냐 그렇네 기다리봐라 언젠간 가져오겠지 가자 가자 일로 일로 따라오셔 따라오셔 저 위쪽에 왜 지렛대를 꽂아도 안 열리지? 따라오셔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문 열어드리셔 그새 그새 어우 뭐가 많다 노란색 포로킥만 있으면 되네요 저희 상자가 필요한 곳인 것 같은데 상자가 갖고 올라가자 다시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일로와 우리 공사야 뭔데 이거 떴다 공사를 가지고 컨테이너 쪽으로 가서 아 됐다 야 그렇게 억지로 등반하지마 여기 있어 자 억지로 등반하라는 거 나아 후우 광선에 시체가 있어요 들고 가볼까나요 오케이 자 삽입 삽입 옙 오 드릴이 돌아가 오 드릴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열어? 엘리베이터 작동해 형 님들 아무리 그렇다고 제일 중요한 금을 놓고 가면 어떻게 해요 금은 들고 가야지 아 형 이거 열어줄게 해킹 좀 어 뭐가 막고 있었냐 여기 요 개무거운 캡이네 이거 어떻게 된거임 어 다 뽑혔다 레버 내리면 올라가네 그러네 쭉 빼봐 완전 빼봐 완전 빼봐 어 빼고 저 구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일단 금 들고 가죠 일단 우리 제일 중요한 게 금이거든요 고정태 매대했었는데 금 안 들고 가고 뭐해요 알아서 들고 오세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잠깐만 이거 우와 안에 금이 뭐야? 오 드릴 밑에 설마 금광이다 우와 여기 식빵같이 생김 왜 내 저 뭐하고 있어? 아 옥서진 식빵 얘기하니까 잘하나요 이거 어떡하 위에 샹들리에 있는데? 저거 뭐야? 오 금광 우린 부자야 우와 와! 맵이 구조가 되게 신기하네? 우와 이건 뭐야? 우와! 어머 이게 뭐야? 너무았다! 여기를 여기 들어가! 날라간다! 아 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겠다! 듣기만 해라 진짜! 여기 왜 구멍이 막혀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보다 불이 약해졌어! 불이 약해졌네 진짜로? 응 아까보다 불이 약해졌는데? 이거 이걸로 하나를 막으면 다른 쪽 불이 세지는 거 같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거기 막아봐. 어. 진짜 첫째인 거 같은데? 와 근데 진짜 진짜 개똥떡하다. 아 그러네. 와 진짜 그래! 어 그러네. 왜 그랬더니 혹시 닌 천국에? 나도 나도. 와 진짜 진짜 개똥떡하다. 저게 돌 모양이 좀 이상한데? 나만 그렇게 볼게. 돌 가져와야 되죠. 개무거운 돌. 빡세겠는데 이거. 너 울 수 있겠어? 돌이 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흔들려. 오오오오오. 어머 나 나 돌아갈래. 취무등이랑 부딪혀가지고 쟤 떨어질 거 같아. 으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 뭘 본거지, 나? 뭐야? 다다다다. 옳치! 오케이. 이걸로 여기 올라올 때 나왔던 분하고 막아주세요. 아니 님들 왜 나 두고가해! 니가 우릴 두고간 거야? 와아아아아 오, 풀이 엄청 세졌어 와, 나도 갈래 고고, 고고, 고고 오지마 조심해 와, 야, 잠깐만, 방향 잘 잡아야 돼 가! 그 정도면 거의 다리 부러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얘들아, 아, 미안 여기네 뼈가 아니면 여기에요? 어떻게 갔냐? 미쳤네, 아 근데 거기 아닌 거 같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군하고 있어, 군하고 있어 여기를 이렇게 막고, 여기로 가는 거 같은데? 결국은 저기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아 어, 맞아, 최종적인 목표는 저기가 맞는데 흫, 통제님이 근데 그걸 먼저 가버렸네, 저렇게 쉽게 어, 왔다, 나 왔어 저장 됐음 우리 떨어질까, 그냥?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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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장 안했어, 저장 안했어 우리 금 어떡해, 금 가져가야 되는데 버려, 버려 금 가져가려면 어? 여기 분하고 하나 더 막아줄 테니까 거기 불 짱 세질 거니 해보세 아, 그러면 이제 여기네 이제 거기 막았으니까 여길 막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그지, 그지, 그지 금방 가져오면 안 될까요? 나 위에 금이 있는데 와아아아아아악 아, 재미하구나 슈퍼맨 수퍼맨 아, 이씨 잠깐만, 나 어디야? 여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뭐 이상한 거 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도와줘 플랜드 아아 나 늘어난다 늘어나 오케이 내가 밀어줄께 오케이 됐다 야 내 머리 잡아 오야 간다아 됐다 완벽 여기 돌로 막혀있음 오 좋아 오 이거 왜괜찮냐 아 나 몰라 나 방금 시야가 흐려졌었어 아니 뭐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어 오케이 어 뭐지? 야 그기로 가면 죽음 아니야? 아 아 막혀있다 막혀있다 까만 메데드님 가만히 있어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메데드 산책 아아아아아 알거같애 일단 고리를 거기다가 걸고 이거를 이렇게 당긴 다음에 밑으로 떨어져 아 재밌다 맞는것 같은데? 기다려봐 어 이거 맞네 대박 대박 hoping the 논 cardiovascular 돌 많이 나는 것보다 이게 반동 때문에 튕기는 것 같아 한 명만 가자 얘들아 떨어져 뭐야 에어백이에요? ㅋㅋㅋㅋㅋ 정롱 확실하고 오 여기 재련된 아씨 뭐야 아 이 장난? 아니 희망곰은 뭐야 이거 아 안돼 맘맘매야 으아 진짜 안 날아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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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한 거 아니야? 왜요 왜요 안 돼 우리 드레저 떠나지치다니 다음 레벨 가보겠습니다 공장 좋아요 와 여기 크로마키같이 생겼다 안죄송 안합니다 해야될 것 같은데 안죄송 안합니다 이거 레버같이 생기지 않았어? 왜요? 이거 커다란 레버 아님? 당겨봐 제가 당겨볼게요 어 꼼짝도 안해 어 안 당겨지는데요 레버 모양 동상인가 봐 아니 동상을 왜 이렇게 레버 모양으로 만들었어 이거 어 여기 여기 님들 그걸 끼우래요 케어블 여기 뭐라고 안내음성 뭐라고 나오고 있는데 아 이거를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를 금괴 두개를 뽑아야 되거든요 금괴 두개를 뽑아서 여기 각각 넣어요 그러면 수업이 만들어집니다 기계가 아 여기서 주네 금괴 저 손이 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금괴가 아니라 철개 아니에요 아무리라고 아 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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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이 노래같고 금처럼 보인다 들어가고 이거를 띡 됐다 오오오옹 오오옹 오오오오 대박 이러고 있으면 내 손에 받아 지을라나? 오오옷 그 shocking이 빠졌어 ㅎ 야 근데 여기 들어가 보고 싶은데? 왜 들어가? 나도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 궁금해 열심히 살아 안돼 저거 빼주세요 저희 안되죠 까비 합체진 하는거니? 조그레스진은 하는거니? 아 둘이 합체될 수 있었는데 까비 채메홍 까비 다행이죠 네드에서 플러트 최홍자니까 네드 최홍자 미친 채용자지 배드홍토 될 수 있었는데 아깝다 배드홍토 우와 여기 베개 뭐가 많아? 여기 아버님 대박임 이거 맵 베개 예쁜데? 와 이거 좀 어려워 스티펑크 쩐다 손자님 저쪽 가봐요 뭐요? 이거 뭐예요? 어 무슨 소리야? 뭐한 거지? 님들 이거 절벽에 한 번 떨어져 보셈 개꿀잼임 님들 이거 절벽에 한 번 떨어지면 재활용님 이거 한 번 해보셈 재밌어 우악! 잠깐만요! 우악! 우악! 아하하하하하 아 뭐야? 야 재밌겠다 나도 나도 로드를 훗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나 그렇게해서 넘어가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으아하하하 님들 이거 넘어야면은 나는 넘어았다 야 이거 공장에서 나와 짜증나 기분 나빠 어 근데 여기서 레버를 만들어야 되거든? 레버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데? 뭐가 필요한지? 님들 여기 넘어가는 게 있긴 해요. 저 돌아가는 거 넘어오면 돌아가는 게 또 있어서 또 여러 번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 뭔가 풀 수 있는 게 있나? 여기도 공이 있어요. 이것도 공 타고 넘어가는 거 같은데? 잠깐만, 나 찌부당했는데 뭐야 이거? 얘들아, 여기 지금 레일 같은 게 있어서 넘어온 다음에 보니까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아니, 나 오빠 바로 옆에서 날아가는데? 아 진짜? 아 못 봤어. 레버에 밀려서? 어, 내가 버튼을 눌렀더니 그 숏컷이 생겼네. 아, 여보구나. 잘 안 보여, 어두워서. 여기 큰 기억도 있네. 어, 다시 가자. 가자. 여기 가실? 어,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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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같이 있어. 가만히 있자 우리. 가만히 있어서 운빨로 살아남기 할래? 뭐야, 내가 가고 있는 곳이 퍼즐이 아닌가 혹시? 엉뚱한 데 가고 있는 거. 아니요, 그걸로 가도 근데 뭐가 있긴 해요. 저거 지모델님. 오케이, 가자. 여기서 이제 운빨이야? 타이빙 맞춰서 가는 거야? 움직이지 마. 야, 15등 봐봐. 야, 15등 봐봐. 오, 자체. 저거, 저거. 저렇게 도는 거 타다 보면은 저쪽 나팔로 들어갈 수 있어. 어, 그런 거 같아. 아, 인사리다. 여기가. 저 좀 살려주실래요 여러분? 나팔이 들어갑니다. 뭐 하고 있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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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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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팔롱으로 왔어요. 어, 여기도 버튼 있다. 여기 다리 내려감. 안녕하세요. 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오, 씨. 뒤집어 했네. 레버를 구해와야 돼. 어, 레버 구했어. 어, 레버를 얻었다고? 응. 어, 처음으로 돌아왔어. 레버 구했다니까? 봐봐, 혼자야. 어, 레버가 아닌데? 그거 재료야, 재료. 어, 또 두개 혼자. 오, 오, 초록색으로 들어왔어, 불. 어, 어, 어. 철개 어딨어, 철개. 철개 아까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거기서? 화이팅. 제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다리를 놨습니다. 쇼컷 만들었어? 뭐야, 왜 이렇게 바들고를 가리고. 오오오오오. 제가 이거 다리 놓고 온 거예요. 잘했죠? 오오오오오. 완벽해x2 오케이, 갔다오세. 이건 뭐야? 인형 뽑기. 오, 버튼. 오, 짱 신기하다. 근데 이거 진짜 시스템. 아, 이걸 집어야 되네. 어. 뭐 해야 되는 거야? 저걸 잡아야 된다 이거지? 아이고 떨어졌다 선생님 리스포람 응 그래서 이거를 뽑고 저기다 놓으면 된 거 같아 x2 잡아볼게요 원형도 필요하네 오! 완벽해 x2 우리 여의주 구했다 이거 손이 안 닿는데? 이거 손이 안 닿는데? 이거 여기다 넣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기다 넣으면은 호활하듯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x2 그렇겠지? 그렇겠죠? 고! 여기서 버튼을 꾹! 못 먹어도 고! 어? 어떻게 됐어? 어? 안 남아 불꽃 사라졌어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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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지 x4 아아 기분 좋고 음 기분 좋다 저희 지금 인형 뽑기 성공해서 갑니다 설계 하나 더 갖고 와 설계 갖다 주세요 죽고 싶어? 설계 구하러 갈게요 설계 갖다 주세요 남이 오빠한테 지금 심부름을 시켜 나이고 뭐고 빨리 탈출하려는 게 막내랑 탑내랑 같이 한번 컴온 자 한 개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뭐야 최용호자 오늘 왜 이렇게 똑똑하지 짜증나 뭐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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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네 진짜 오 불 켜지는 소리 와 개멋있다 맵 위에 봐봐 아니 개멋있다 내가 이걸 해냈어 쇼컷 어딨어요? 쇼컷 어딨어요? 아 여깄다 다시 내려갈게요 홍게님 안녕하세요 아 여기 있었어 여기 여기가 쇼컷이고 이쪽도 있었구나 이거 하나씩 같이 해야돼 아니 이거 퇴업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 맞아? 노닥거리고 있어 나 지금 될 거 같으니까 혼자 하면은 이거를 오빠 그렇게 잡으면 안되고 이렇게 잡아야 될 거 같은데? 아 옆에 어 어 뭐야 오늘 혼자 왜 이렇게 똑똑해 뭐지? 여기서 뛰어 됐다 오 오 안녕 아 이게 종교 로트가 맞는 거 같아 야 또 점프 어 뭐야 우와 진짜 재밌어 여기 미쳤다 폴가이즈 하는 거 같아 어 저깄다 저깄다 미쳤다 버튼 우리도 가고 있네 난 여기서 조합대장을 맡아야겠다 선생님 일로와보세요 제가 알견하기는 이 길이 맞는 거 같거든요 아니 이미 우리 맞는 길로 가서 우리 다 왔어 이미 성공했어요? 아 뭐야 자 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 조합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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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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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시 올려줘 어? supreme 되어터님 조합된다 저게 된다고? 나로 만든 버튼이야 해밀 해밀 어? 뭐야? 富 subscriber pos 그러네 살려줘 왜냐면 실험체가 아니야 실험체가 아니야 우와! 어 뭐야 님들! 님들! 재료가 저기 위에 꼈어요! 그러네 아니 내꺼 여기 꼈는데? 제 것도 위에 꼈음 이게 그냥 저런 식으로 저거 하는 건가 봐 이거 이제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인? 비밀기신 대박 이거 뭐야? 와 대박 뭐야 이게 호탈이야 와 이거 맵 퀄리티 쩐다 이것은 그거 같아 이거 떨어지면 진짜 뒤지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떨어지면 진짜 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슈퍼마리오 64 맵 같다 이거 밑에 아무리 봐도 떨어지면 갈리는 거 같은데? 양쪽 다 뭐가 있어 양쪽 다 가야 되는 거 같아요 타 타 타 타 타 나 반대쪽으로 갈게 알려줘 나 머리 형 이거 문양을 맞춰야 되거든? 딱 맞춰서 레버를 내리면은 깨지는 거 같은데 근데 이 문양을 어떻게 알지? 고개 들어야, 고개 들어야 오케오케 허리 끝냈니 오우 나이스 오빠 나 살려줘 나 어떡해 여기 레버 하나 있는데 레버를 내려볼게 그럼 초록색 불이 하나 들어오거든? 아 계속 땡기고 있어야 되네 저 여기서 땡기고 있을게요 저쪽 땡겨주세요 저쪽 매드에터 위쪽 봐 위쪽 그 기계 위쪽 어어어 우리가 당기고 있을테니까 그거 보고 맞춰 오케이 플레임님 저 저 좀 보실래요? 저 지금 좀 충격나있거든요 지금 신이 왔거든요 저 으흐흐흐흐흫흣 야 나 물 마시고 있었는데 물 뿜었어 코에 물 들어갔어 오쿠아보식 돌아가는 됐다 문 열렸다 오 됐다 열었어? 오케이 오케이 반대로 가자 이제 돌아가는 외전봉 하처 hab 승 sok 야 이거 건너편으로 어? 이거 어떻게 되는거지? 잡아. 어?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이렇게 가는거 맞아. 우리 폐기당할뻔했어. 아.. 여유가 아니네. 잡아. 아니 그건 나야. 잠시만. 아.. 왜 나만 나락으로 가지. 난 어색한 자세로 떨어져. 나 중간에 허리 부딪쳤어요. 아 허리 부딪쳤어요. 와 이건 또 뭐야. 허리 초전박살났다. 우와 뭐야 이거. 버튼있다. 오. 뭐야 이게. 가벼워. 어 그거 여기 놔주세요. 여기 가운데. 어 뭐야. 여기 가운데 놔주세요. 잠깐만요 저 고정당했. 으아악. 그거를 여기다가. 여기 가운데. 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붙여. 됐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굳어버려. 그 위치 고정네. 버튼 한 번 더 눌러봐. 저기 뭐가 틀이 또 생겼어. 또 하나. 아 여기네. 다음 건 또. 완전 신기하다. 이거 고정해야 되면. 우리 두 개 고정해야 돼. 됐어. 됐다. 나 혹시 주인공? 무슨 이상한 초콜놈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떨궈. 이거 뭐야. 더 있다. 더 있어. 더 해야 돼 지금. 여기네요 또 이번에는. 저게 버튼도 또 있다. 베드에 더 눌러. 바로. 아 그냥 나오는구나. 짜아악. 가나다 가나다. 짠. 좋아 좋아 좋아. 고정. 됐어. 오오. 아 색깔이 변하는구나 저렇게. 짱 신기해. 한 번 더 해야겠다. 한 번 더. 뭐? 됐어. 우와. 그럼 빨라. def. 어떻게 그렇게 빨라 왜이러다. 하나 더 해. 하나 더 해. 아니야 거기에 버튼이 있어. 그 버튼 누르면 여기가 열릴거야. 한 개 더 내려 오겠다. 초. 이거랑 저거랑 하면 되지 됐다! 갈 수 있겠어? 갈 수 있을거야 오 좋아 완벽해 어 이게 라디오 같은 것도 있네 라디오에서 개 좋은 노래 나와 게즈가 나오네 이거 어디다 이거래 내가 봤을때 여기 철개도 있거든? 이건 무조건 조합이야 조합을 한 번 가면서 철개 3개 혹시 저기 올리는거 아니야? 저기 3개 있는거? 여기 철개 일단 올려보고 받는게 없으면 3개인게 철밖에 없나 아니면 저거 아니야? 상자? 상자 3개? 근데 그거는 아닐거 같은데 왠지 전류가 흐르는거니까 내릴 수 있긴 있어 어 된다 된다 됐다 난 혹시 천재가 아닐까? 이러면 어떻게 된거인? 누가 일어난거인? 와 저기 있네 저기 뭐야 저거 뭐야? 우와 대박 더 거대한 포탈이 나왔는데 이거 배경음악나옴 뭐야 이거 재료 다 챙겨야 되는거 아니야? 어잇 일단 가보자 안녕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날게 난 나 혼자 들어가면 좀 섭섭하니까 빨리 다들 올라와 한 번에 가자 들어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끝이네 아 끝이네 내가 이거 설정을 또 잠가버렸네 아 끝이야 근데 저거 이건 다 뭐지? 재료들은? 재료도 딱히 의미없는거 같고 상자를 여는게 주 목적이었던거 같애 어이없네 여기까지 하는건가요? 분량이 충분히 나왔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자 이거 어차피 영상 다 찍은 김에 로비 아이템 한 번 더 얻으러 가볼래요? 응 아네 여의주 갖고 온나 여의주 갑시다 자 가자 잠깐만요 님들 타기 전에 저 위에 챙겨가야 되는 것들 있거든요? 구리랑 등이랑 우산이랑 부채 레이텔 오오오오 나 나 나 나 진짜 선생님 저거 누르고 와야돼 누르고 와야돼 아니 일단 금괴를 태워야돼 어 어 야 잠깐만 금괴가 금괴가 매우 불안해 죄송한데 너무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됐어 가자 오빠가 너무 뜨거워 동자야 좀만 참아 고문이잖아 뒤지고 있는데 참을 정도가 아니라고 이거 어 나 나 나 왜이래 나 왜이래 아 덜덜 따시는데 어 몰라 무서워 어 야 나 불 놓쳤어 안 돼 아 이 똥아 아 이 똥아 수박 똥이야 아임 쉿 아임 쉿 아임 쉿 여기 다 있잖아 여기 혼자서 안 돼 여기 안 돼 저기 거기 있다고요? 예예 저기 다 있어요 저희는 왜달라는 거야 그럼 어이가 없네 여러분 여기에 요술에 그게 있어요 요술에 이제 그 뭐냐 저거 아 여기 다 있네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지금 제가 여의봉을 뽑았어요 여러분 아 조합을 했더니 여의봉이 나온거야? 야 이거 집으니까 커지는데? 우산을 넣으면 우산이 나오고 우와 아니야 커졌다 작아졌다 해 아 그러네 이거봐 신기하다 우산 넣어보자 우산 여기다가 두개 나눠 욕심쟁이네 자 여기서 뽑을거에요 이제 나 되게 나 되게 요염한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나아 님들아 님들아 오 진짜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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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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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낫다 부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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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뭘까? 어? 어? 비 내려 하초선을 꺼내니까 갑자기 비 내려요 이 게임에서 이런걸 구야네? 우와아아악 이거 어떻게 어 됐다 이렇게 이렇게 휘두르면 돼 이렇게 쏜다 되게 매갈이 없어 오빠 아니야 아니 눈 해내려라 피 내려라 한 손으로 잡으니까 위력이 약한데 나도 날아보자고 진짜 신기라고 네 매드웨터 우리 우산 뽑자 아 오케이 이러면서 엔딩 할까? 날아 criticized arem motivating 저게 저게 headlines ince 신기를 뽑을 수 한번 나 혼자 어디 가는거야 어떻게 나은 걸 점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잡고 밖으로 나가면 우산이 위에 펴지더니 알아 jumping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У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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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또 엔딩해이제 엔딩해! 자아 오늘 이렇게 트래저헌터들과 같이 즐겨본 휴먼Fall DLC 오늘 스테이지 두개만 플레이 해봤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시간을 맞춰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계세요 여러분! 저희는! 아후 재미있다 어 다들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그러고들pa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